안녕하세요. 팔레온공원정기의 판별TV의 박환길 기원호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팔레온공원 인사 후원 배우자의 유원서 단독집행사건입니다. 2013년 12월 22일에 선고했고요. 사건 번호는 2023-265-7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소등기고요. 원고는 제1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 피고는 제2배우자의 자녀, 제2배우자들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죠. 내용을 보시죠. 이 망인은 원고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망인이 1979년 4월부터 피고 배우자를 사귀다가 79년 10월경부터는 원고 배우자와 별거를 선언하고 2019년 6월 10일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93년에는 피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두 번째 부인을 맡게 된 거죠. 두 번째 부인과 그 자녀까지 낳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계속 산 겁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이로 두 번째 배우자와 부인하고 산 거죠. 그리고 나서 1996년 11월경에는 망인의 어머니니까 시어머니도 피고 배우자가 산 거니까 사실상 두 번째 배우자하고 그냥 온통 다 가버린 거죠. 시어머니도 그런데 망인은 97년 10월경 어머니도 데리고 와서 10월경에 원고 배우자를 상태로 이혼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97년경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소송은 기각이 됐었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결혼,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제2배우자가 계속 살았던 거죠. 피고들은 망인 사망하자 2019년 7월 3일 유언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주문 재산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원고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등기부를 통해 유언공정증서의 존재를 알고 이 사건 소를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 법률상의 배우자가 원고가 있죠. 그리고 거기 자녀도 있죠. 유언서가 있는데, 공정증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원고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유중재산으로 등기까지 마친 경우 이거를 유언서 은닉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언서 은닉이 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돼서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언공정증서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은닉악으로 볼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유언서의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는 것 이걸로는 유언서 은닉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는 공중사무소에 원본이 포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내용을 속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 거죠. 유언 집행자의 통지의무, 목록 작성의무 불이행만으로 은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유언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통지도 안 하고 목록 작성도 불행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 은닉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행, 이거는 또 별도로 후원 배우자인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해서 소리배상 청구를 했는데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소리배상을 인정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루어진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까지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언제냐? 시부모까지 데려가서 모시고 산 상태, 96년이죠. 96년 그때부터는 더 이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제3자 불법행위도 인정 안 하는 거죠. 유언 공정지사 은닉으로 인한 유언 결격 주장은 원심과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닉은 소재 발견을 불명하게 해서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들이 유언서의 존재를 원거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는 은닉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고 배우자는 또한 피고 배우자를 상대로 두 번째 부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소리배상을 구했는데 원심은 부정행위로 사실상 파탄을 이루었지만 그 원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파탄 상태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적어도 시험원지에 데려간 이후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원고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후원 배우자의 단독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유언서 은닉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